자, 이번에 할 게임은 러시안 룰렛 이라는 게임이구요, 네. 스팀에 나온 게임인데, 게임 가격이 1500원이었나?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 뭐 옵션, 블러드, 피가 나오기, 안나오기 이런거 있는데, 일단 안나오기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봅시다. 플레이. 뭐야. 어, 얘 차례인가 봐. 자, 당신 먼저 하세요. 아, 총알이, 총알 다 비우고, 이제 하나만 넣어야지. 뭘 좀 아시네. 그렇지. 자, 고. 어, 살았네? 건방진, 이걸 살아? 나 어떻게 움직여. 왜 너만 아세요? 저, 저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? 빨래. 어, 어, 나도 긴장되네 이거. 너만 하지 말고 나도 좀 하자. 어, 나 어떻게 해 이거. 어, 나 이제 할 수 있다. 두 번씩이야 설마? 총 집어. 한 번 돌려. 난. 돌린다. 참, 별거 없지. 자, 잘봐. 조모래기. 음. 안 죽을 줄 알았어. 한 번 더 해야되나? 얘는 왜 연속 두 번하고 난 한 번, 한 번함? 이거 진짜 운, 좋은 사람 두 명이 하면 평생 이거, 아무도 안 죽겠네. 이거 한 시간 동안 오면 대박아닌? 오케이. 받, 받는다. 근데 얘가 점수 더 앞서나가는데? 이제 안 돌리고 할게. 고. 그렇지, 오, 이거. 나 좀 긴장되네? 잡아. 근데 내가 안 잡아서 시간 초거돼서 얘가 한 번 더 한 거라면 계속 놔두면 얘가 계속 혼자 아나? 어, 죽을 것 같은데? 안 죽었어. 한 번 계속 놔둬볼까? 어떻게 되는지? 어, 왜 안 하지? 한 번 더 해줬는데 아까? 분명? 내가 해. 쫄보 녀석. 내가 하지. 돌린다! 쫄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. 돌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. 잘 봐, 친구. 응? 그렇지. 상남자야. 빨리 집어서 해. 으이구. 쫄보 쫄보. 쫄보. 아니, 그거 왜 돌려. 아, 나. 돌린다. 쫄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. 돌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지. 죽어. 어, 안 죽네 이거. 어, 명줄 기네 이거. 어, 꽤 오래 간다. 어? 오케이. 도전. 받아들이지. 난 돌리지 않아. 쫄보가 아니기 때문에. 잘 봐, 친구. 그렇지. 야, 너 총알 넣었냐? 안 넣은 거 아니야 이거? 밑장 뺀 거 아님?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. 어, 뭔가 냄새난다 이거. 어, 안 돌린다고? 너 이제 죽었다. 제가. 야, 뭐야. 피 안 나오니까 시시하네. 피 나오기 한 번 해보자. 반가워, 친구. 나 지금 1연승 중이야.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? 어? 이 친구. 나 지금 1연승. 이걸로 내기해도 될 듯? 해. 바로 죽진 말고. 나 2연승 중. 응, 좋아요. 3연승 가겠네? 어? 목숨 3연승 갈듯? 죽지 마라. 내 차례니까 이제. 그렇지. 난 돌리지 않아 이제. 응? 이 대결 받아주지. 근데 왜 얘만 연속 두 번 함? 뭐야? 나 한 번은 그냥 스킵하네? 야, 죽지 마라. 아니, 죽지 말라고. 어이, 사면승 중이야. 야. 그만해. 나도 한 번 죽어보자니까. 제발. 죽지 마. 내가 밀어줄게. 어, 나이스. 좋아쓰. 어, 근데 왜 연속 두 번이? 어이가 없네. 어, 바로 된다. 오케이. 잘 봐. 내가 죽어줄게. 응? 널 위해서. 어, 안 죽었어. 뭐야. 죽지 마라. 한 번 쐈고. 나 한 번 쐈으니까. 이제 4분의 1 확률이야. 얘가 돌리면 다시 랜덤이긴 하지마. 어, 안 돌렸다. 4분의 1 확률. 아니, 죽지 좀. 야, 이거 주인공 안 죽는 거 아니야, 이거? 뭐, 행운의 여신이 지금 내 옆에 있나? 제발. 죽지 마, 친구. 인생은 살만해. 어? 제발. 죽지 마. 오케이. 마이 턴, 마이 턴. 됐지, 내가 널 위해 죽어주지. 조모래기. 형 먼저 간다. 잘했어, 친구. 굿바이. 아, 왜 안 죽어. 죽지 마라. 4분의 1 확률이야, 다시. 죽지 마. 돌리지도 말고. 오케이, 나이스. 죽지 마. 제발! 제발! 안, 안 죽었어, 나이스. 고, 마이 턴. 휴... 드디어 죽겠군. 3분의 1 확률. 긴장되는구만. 응? 내 가족에게. 안부 인사를 전해주게. 이 못난 아들. 죽어. 먼저 간다고. 전해주게. 부디. 그럼 이만. 어, 드디어 죽었네. 하나? 고, 마이 턴.